영양제를 너무 많이 먹는 게 아닐까 걱정되신다고요? 10가지 영양제를 건강하게 먹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제가 건기남의 3분 상식 코너에서 여러가지 영양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올린 영양제의 1일 섭취량 편에서 영양제의 1일 섭취량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 모든 영양제를 매일매일 의무적으로 챙겨 먹을 필요는 없다. 오메가3도 매일 먹을 필요 없다. 등등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상 이후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메일로 현재 섭취하고 있는 영양제 종류를 알려주시면서 어떻게 먹는 게 좋으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보통은 4, 5가지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이 주로 메일을 주시는데 가끔은 9가지, 10가지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무려 10가지 영양제를 드신다는 분의 상담 내용을 공유해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10가지 영양제를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10가지 영양제 잘만 드시면 얼마든지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3가지 이상만 넘어가도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닐까 걱정들 하시는데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드시면 10가지, 11가지 그보다 더 많은 영양제를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한테 메일 주신 분의 메일 내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10가지 제품을 드시는데 한 가지 더 추가해서 11가지를 먹어도 되냐고 문의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건기남 채널을 애청하는 구독자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유산균을 먹고요. 아침을 간단히 먹고 출근하기 전에 루테인, 오메가3, 종합비타민, 프로폴리스, 비타민C를 먹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는 녹차카테킨이랑 비타민B를 먹고요. 저녁 먹고는 비타민C를 한 번 더 먹고 밀크시슬, 비타민D를 먹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먹어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건기남님 잔티젠 영상 보고 자기 전에 잔티젠까지 먹어보고 싶은데 먹어도 괜찮은지요? 라고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메일 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남성분인지 여성분인지 나이대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어떤 제품들을 드시고 계신지 알아야 보다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분과 메일을 몇 차례 주고받았고요. 이분은 여성분이더라고요. 나이는 50대고요. 하루 3끼 다 드시고 운동도 주 3회 하시고요. 경미한 역류성 식도염 말고는 특별한 질환도 없으신 비교적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드시고 계신 10종류의 영양제가 어떤 것들인지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저는 모든 제품의 섭취를 당장 중단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10가지 종류의 영양제를 드시는 건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영양제마다 중복되는 성분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분이 드시는 프로바이오틱스 여기에는 프로바이오틱스와 아연이 들어있고요. 루테인에는 루테인, 아연, 비타민 A, 비타민 B2, 비타민 B6가 들어있었고요. 오메가3는 오메가3와 비타민 E가 들어있었습니다. 종합 비타민에는 비타민 12가지와 미네랄 7가지가 들어있었고요. 프로폴리스에는 프로폴리스와 아연이, 비타민 C에는 비타민 C와 비타민 D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분은 벌써 아침에만 아연을 무려 4번, 비타민 A를 2번, 비타민 E도 2번, 비타민 D도 2번 드시고 계셨던 거죠. 그 다음 점심 먹고 드시는 녹차카테킨 제품에는 녹차카테킨, 알로에, 그리고 10가지 비타민, 아연, 셀렌이 들어있었고요. 비타민 B 제품에는 비타민 B8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아침에 4번 드셨던 아연을 점심에 또 드신 거죠. 아침에 2번 이상 드셨던 비타민들을 점심에 또 드셨어요. 저녁 먹고는요. 아침에 드셨던 비타민 D가 들어있는 비타민 C 제품을 한 번 더 드시고 거기에 밀크시슬 제품을 드시는데 밀크시슬과 비타민 B군, 또 아연이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D도 드시는데요. 이 비타민 D에는 비타민 D와 또 아연이 들어있었고요. 하루에만 비타민 D 성분을 5번 드셨고요. 아연은 무려 7번 드셨던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드셨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10가지 영양제를 드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분들을 중복해서 드시면 안 되겠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중복 기능성에 주의하자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거요, 이렇게 드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건강 챙기시다가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이 제품명만 보시거나 인터넷이나 SNS에 나오는 후기만 보고 제품을 구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품만에 뭐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잘 안 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제조 판매업자들이 제품을 만들 때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여러 가지 성분을 넣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품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다행히 이분은 저를 통해서 지금은 10가지 영양제를 아주 효과적으로 매우 건강하게 드시고 계십니다. 역류성 식도염도 사라졌고요. 피부가 굉장히 맑아지셨다고 하네요. 예전과 다르게 일상생활에서 힘도 많이 난다고 하시고요.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냐? 우선 제품을 싹 바꾸셨어요. 유산균과 아연이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그냥 드시게 했고요. 루테인, 아연, 비타민 A, 비타민 B2, 비타민 B6가 들어있던 루테인 제품은 루테인만 들어있는 심플한 제품으로 바꾸셨습니다. 비타민 E가 들어간 오메가3도 그대로 드시게 했고요. 비타민 12가지와 미네랄 7가지가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은 드시는 영양제 리스트에서 아예 빼버렸습니다. 솔직히 하루 2끼 이상 잘 드시는 분이라면 종합 비타민 드실 필요 없거든요. 그 다음 아연이 함께 들어있는 프로폴리스 제품은 프로폴리스만 들어있는 제품으로 바꾸셨고요. 비타민 C와 비타민 D가 함께 들어가 있던 비타민 C 제품은 비타민 C만 들어있는 제품으로 바꾸시게 했습니다. 알로에와 10가지 비타민, 아연, 셀렌까지 들어있던 녹차카테킨 제품은 녹차카테킨 단일 제품으로 바꿔드렸고요. 비타민 B 8가지가 들어있는 복합 비타민 B 제품과 밀크 시슬 제품은 그대로 드시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D와 아연이 같이 들어있던 비타민 D 제품은 비타민 D 단일 제품으로 바꾸시게 하고요. 그리고 잔티젠 제품을 드셔보고 싶으시다길래 잔티젠 제품도 다른 불필요한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으로 추천드렸습니다. 종합 비타민이 빠지고 잔티젠이 추가돼서 영양제의 가짓수는 10가지로 변함이 없지만 중복되는 성분들은 없어졌죠? 이제부터 이 10가지를 어떻게 드시게 했는지 보시면 아하 영양제를 이렇게 먹는 방법이 있었구나 와 역시 건기 남은 짱이야 이러실 겁니다. 표를 보시죠. 참고로 이분이 기본적으로 맛있는 거 드시는 거 좋아하셔서 다이어트 제품을 꼭 살을 뺀다기보다 유지 차원에서 반드시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요. 녹차카테킨과 잔티젠은 매일 드시게끔 하였습니다. 어떠신가요? 일단 요일별 시간대별로 나누었고요. 한 번에 드시는 영양제를 최대 두 가지로만 한정시켰습니다. 일요일은 아무 영양제도 드시지 않는 걸로 정했고요. 뭐 하루쯤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눈에 띄는 점은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로폴리스, 비타민C와 복합 비타민 B는 주 3회만 드시게 했고요. 루테인, 오메가3, 비타민 D는 주 2회씩만 드시게 했습니다. 왜냐면요. 매일 먹을 필요가 없어서예요. 우리가 몸에 좋다고 보양식을 매일 먹진 않죠? 몸에 좋다고 특정 반찬만 주구장창 먹지는 않습니다. 특히 오메가3를 병적으로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 많은데요. 우리가 언제부터 등푸른 생선을 매일 먹었나요? 오메가3 절대 매일 드실 필요 없습니다.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은요. 식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로폴리스를 주 3회씩 3년간 드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2, 3개월 동안 매일매일 챙겨 먹고 에이 이거 효과 없네? 안 먹어. 다른 거 먹어봐야지. 이게 좋을까요? 그리고요. 위에서 보여드린 대로 드시잖아요? 영양제에 들어가는 돈도 매우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분 사서 두세 달 드실 수 있으니까 당연히 절약되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제품을 따로따로 드시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저렇게 여러가지 먹을 바에 한 제품에 여러가지 들어있는 것을 몇가지 사서 그것들만 매일 먹으면 되지 하실 텐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제품에 여러가지 기능성분들이 짬뽕으로 들어가잖아요? 짬뽕된 성분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히 성분들 간의 충돌도 일어날 수 있고요. 드시는 분의 체질이나 몸상태에 따라 기능성분들이 재기능을 못하거나 심지어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 어떠셨는지요? 영양제 3, 4가지 드신다고 절대 많이 드시는 거 아니겠고요. 10가지 이상도 충분히 드실 수 있겠습니다. 저 건기남도요. 총 7가지 제품을 먹는데요. 그중 매일 먹는 것은 단 2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